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형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능력인 설득력에 대해서 같이 야무지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력은 여러분 진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능력 중에 거의 탑5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설득력은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공부하는 분들이 몇이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주변을 보면 저 사람 설득 잘한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설득력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삶이 수월해져요. 원하는 것을 쉽게 업고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삶이 윤택해집니다. 설득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설득력이 약해. 그리고 끝나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설득력이 여러분 약하면 어떻게 되죠?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에서 일단은 뭐 가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배우자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설득을 해야 되는데 내 설득력이 약해.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목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설득이 안 되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피곤해지죠. 그래서 회사에서 뭐 인간관계에서 친구관계에서 설득력이 높으면은 여러분의 행복도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죠. 왜냐하면 맥락이 바뀌면은 설득 전략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책 한 권 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방면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은 두 배 올라갔어요. 두 배. 뭐 여러분 상황에서 이게 두 배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이런 전략을 알고 계시고 이런 뇌각, 이런 심리학을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딱 그 상황에 맞아 떨어졌을 때.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면은 오늘은 내용을 완벽이 아닌 최선을 위해서 갖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로크미디어. 저희 고객사. 저희가 마케팅 대행을 해주고 있는 고객사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목차를 꼼꼼히, 이거는 언어책이나 마찬가지예요. 목차를 좀 꼼꼼히 보시고 한번, 이 책은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러신 분들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내용을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2007년 한 연구에서 의사결정학자, 의사결정망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이네요. 데브라 스몰과 조지 로엔스타인, 폴 슬로빅은 피의 실험자에게 5달러씩 준 뒤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 중 절반에게는 아래 문장을 읽도록 했다. 이제 기부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아프리카 말라이에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말라이에서는 식량 부족 문제로 300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잠비아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옥수수 생산량이 2000년도에 비해 42%나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300만 명의 잠비아 국민이 기하 문제를 접고 있습니다. 또한 앙골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400만 명이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1100만 명 국민은 식량 지원이 시급합니다. 이런 글을 반을 읽게 하고요. 다음 글은,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아래의 메시지와 함께 한 여자아이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사진. 이 소녀는 당신의 금전적 기부가 있다면 조금 더 평온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이브 더 칠드러는 당신과 여러 사려 깊은 후원자가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받아, 로키아의 가족과 지역사의 이웃들을 포함해 이 소녀에게 음식과 교육 기회는 물론 기본적인 의료 지원과 개인 이생 교육까지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두 개 다 아프리카 불쌍한 친구들한테 우리가 후원을 하자라는 내용인데, 하나는 어때요? 로키아라는 여자아이와 여기 사진을 보여줬고, 하나는 어때요? 통계적으로 말을 한 거죠. 상황이 어떤지. 그러면 어디다 사람들이 기부를 더 많이 했냐? 5달러 줬잖아요, 그거 갖고. 두 조건에 놓인 참가자에게 5달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했다. 첫 번째 그룹, 앞에 여기 300만 명 나오고, 1,100만 명 얘기 나온 데서는 23%의 참가자들이 기부하겠다고 답했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2배에 해당하는 46%의 사람들이 기부를 결심했다. 그냥 이게 그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안에는 로키아가 있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는 300만 명 안에는 로키아 같은 친구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럼 로키아를 300만 명 돕는 거거든요. 그게 다 300만한테 퍼지진 않겠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했냐? 사진이랑 로키아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글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인식 가능한 희생자 효과래요, 이게. 인식 가능한 희생자 효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같은 수준의 어려움을 겪는 대규모의 모호한 대상보다, 이런 300만 명이라는 숫자보다 대상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때보다 구체적이고 인식할 수 있는 한 명의 희생자가 특정되었을 때를 더 도움을 제공한다고 한다. 그냥 이게, 뭐,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일단은 스토리텔링의 힘이 커요. 우리의 내는 여러분, 스토리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토리가 없죠. 300만 명, 그런데 이게 거기다가 우리는 여러분, 이 책이 다른 데 나오는데 우리는 여러분, 숫자 문맹이에요. 숫자 문맹이에요. 저도 숫자 문맹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300만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한테 이런 설문을 해요. 이런 설문을 해요. 제가, 아무튼 이게 그렇게 따지면 되겠군요. 울산이 몇 만인지 지금 인구가 몰라서 수원으로 바꿨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이에서는 식량 부족 문제로 300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수원이 아마 100만일 거거든요, 수원시가. 3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수원시의 3배에 해당합니다. 이러면 벌써 아까 그 23%가 27% 올라갔을 거예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모호한 게 조금씩 걷어지기 시작하니까. 걷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제가 이거 하면서 이것도 겁나 들어요. 이거 악용하는 사람들도 나올 텐데. 그런데 이제 부작용, 무서워서 작용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겠죠. 이거를 좋게 쓰실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마케팅에도 여러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결과를 만들었어도 단순히 어떤 스펙에만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니라 스펙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기가 막히게 돼야 됩니다. 스토리텔링이. 그러니까 뭐 이건 상황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건 순전히 스펙만 보고 우리가 사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했을 때 숫자에만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특정 대상,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제공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참여를 하는 비중이 얼마나 올라간다? 두 배나 올라간다. 굉장히 좋은 데이터죠. 그러면서 더 이제 뒤에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많이 깨달아요. 이런 거 공부하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더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책 제목은 기가 막혀요. 더 최선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내 감정에 항상 휩쓸려서 뭔가 내 감정만 만족시키려고 최선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구나. 이 책을 읽고 그런 반성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단 제가 좀 그런 게 심해요. 제가 공감 능력이 굉장히 강해서 제가 좀 그런 게 심해요. 그래서 또 다음으로 가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 뭐랄까? 철학적이에요. 철학자 피터 싱어는 종종 강의를 시작하면 우연히 한 아이가 연못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가정해보라고 한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좀 가정도 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다섯 살 아이가 연못에 빠졌어요. 근데 그 연못의 깊이는 1m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빠져 죽을 확률은 없어요. 빠져 죽을 확률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는 1m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도 있죠. 그쵸? 아마 사람들은 아이를 구하기에 물에 뛰어들 것이고 만약에 너무 깊으면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되게 무서워갖고 왜냐면은 그 친구도 죽고 저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사람들은 아이를 저는 뭐 그래서 뭐 로프 같은 거 찾고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은 할 건데 그러니까 항상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사람들은 아이를 구하기에 물에 뛰어들 것이고 그들의 옷은 흠뻑 적고 진흙투성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는 빠져 죽지 않는다는 전제를 해드린 거예요. 왜냐면은 아 이거 나는 그럼 나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익사는 뭐가 진짜 맞냐면은 이 사람 구하려다가 같이 뛰어든 사람이 같이 죽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냉정하게 생각하지 심지어 여러분 수영 능력이 뛰어나도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면서 여러분을 같이 빠트리기 때문에 수영 능력을 과신해갖고 내가 저 사람 구할 수 있다고 뛰어들었다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면 피터는 이렇게 묶는다. 당신에게는 아이를 여기부터 다시 읽으면 아마 사람들은 아이를 구하기에 물에 뛰어들 것이고 그들의 옷은 흠뻑 적고 진흙투성이가 될 것이다. 피터는 이렇게 묶는다. 당신에게 아이를 구할 의무가 있나요? 청중은 즉시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피터는 옷이 적고 진흙이 묻은 만큼 희생을 감안해야겠지만 우리의 기부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먼 나라에도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아 이게 되게 논리적인 거죠.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이거 옷 말리고 그 다음에 뭐 빨래하고 그러면은 만원 정도는 제가 볼 때 최저임금이 만원이니까 손해가 발생한 건 팩트거든요. 솔직히 그 다음에 뭐 뛰어들고 건강도 나빠질 수 있고 뭐 두 시간 넘어가면은 사실 몇만원의 손해는 발생한 거죠. 어떤 가치를 쓴 거죠.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진짜로 만원만 후원을 해도 아프리카 같은 데는 정말 많은 친구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 최빈국 브룬디 다큐멘터리 보면은 한 가족이 한 달 살아가는데 뭐 8만원인가 그렇게 살아가요. 7명 가족이 계산이 안 서요. 한 사람이 만원으로 한 달을 안 살아요. 30일을 밥을 먹어야 되는데 30일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진짜 만원이면은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되게 저도 이거 보면서 이 책은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회를 그냥 지나친다. 왜? 왜 그런 것일까?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볼 수 없으며 개개인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여러분 1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고통에는 공감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심리고 우리의 뇌예요. 그리고 이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고 우리가 위협을 피해야 되고 우리 앞가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모든 사람의 고통에 공감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힘들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멀리서 떨어지는 곳에서 발생하는 고통에는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공감이 안 되면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되면 행동이 없죠.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람마다 편차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유니세프에 후원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분들은 그거에 공감을 한 거예요. 공감을 한 겁니다. 오직 하면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3년 전에 아프리카 애를 하나 데려와서 한국에서 육성을 시켜줄까 그런 논의도 했었다니까요. 근데 그럴 바에는 다른 방향으로 좋은 게 더 많지 않을까요? 제가 부모님이랑 상의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 부모님이 좀 정말 친대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그때 또 돈도 좀 보내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 후원 단체에 다가. 우리 아버지는 또 그거였다. 개를 키워서 육성을 해서 축구 선수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기아를 시키. 본인 본인 행복 행복하려고 선택받은 친구는 엄청 행복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서 그래서 아마 우리 어머니가 세이브 더 침드로 이런 단체에다가 그때 돈도 좀 후원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고 다 공감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면 큰일 난다. 죽는다. 우리 힘들어서.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오늘 하이라이트거든요. 이와 관련한 연구에서 심리학자 니콜라스 애플리와 유진 카루소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눈앞에 있지 않는 이상 그 능력이 쉽게 발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 레퍼런스 찾아가서 논문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책을 보거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에 바로 공감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가 선호하는 바를 아주 예리하게 알아챌 수가 있다. 게다가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사람의 삶이 어떠할지 상상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는 실패한다. 가능은 하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움의 손길을 내뻇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직접 봉사활동 간 사람들은 처참한 상황을 직접 겪고 나니까 아예 인생을 내가 여기다 바치겠다 라고 결심하는 분들도 나오죠.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도. 그거는 공감이 됐다고 그 정도까지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부에 국한시킬 게 아니라 관계 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에 뭐로 대화를 많이 하죠? 문자 카톡 이런 걸로 많이 하고 채팅 이런 걸로 많이 하고 이메일로 많이 하죠. 그럼 어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표정을 살피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에 바로 공감할 수 있다. 거기 표정이 있나요? 억양도 없죠. 심지어. 표정 전 단계가 억양이거든요. 표정보다 약한 게. 말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러면 어때요? 싫다해요. 싫다해요. 표정은 정말로 바디랭귀지 이런 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통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 쓸수록 앞으로의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떤 사람들이 더 성공하게 되냐 더 의도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서 교감하는 사람들은 정신건강도 좋을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 DNA에 그게 박혀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랑 상관없이 정신건강도 좋을 거고요. 어떤 소통 능력도 훨씬 뛰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으면 카톡으로 절대 하면 안됩니다. 역효과 만나요. 최소한 전화예요. 최소한 전화예요. 최소한 전화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영상통화. 안되면 만나는 건 또 달라요. 만나는 게 최고입니다. 제가 최근에 악구정동에 선생님 한 분을 만나러 갔는데 굳이 전화로 얘기해야 되는 거를 40분 30분을 얘기하려고 오후하고 2시간 3시간 썼어요. 왜 그러냐 설득해야 되니까 전화로는 그게 똑같은 얘기가 효과가 30% 떨어질 거니까 저는 실제로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우리 이사님들이 전화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 설득하려면 직접 가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만 알아도 설득능력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무조건 올라가죠. 무조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은 기부로 얘기를 풀어내고 있지만 독서를 여러분 많이 하면 이거는 이렇게 적용해야겠는데 뭔가를 얘기할 때 중요한 얘기할 때는 절대 전화로도 하면 안 되겠는데 왜? 표정을 살펴야 되는데 우리의 뇌는 거기에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특화되어 있는 아예 그냥 디폴트로 박혀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표정 보면서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데 전화도는 그게 안 되잖아요. 전화는 그 느낌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으면 또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핵심으로 악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득할 때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게 여러분이 바디랭귀지로 적절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능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굉장히 능한 편이고 저는 이런 걸 잘하고 다른 책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은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어요. 이 책은 이런 데이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이 행동경제학자이기 때문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인가 아무튼 하버드대학교 교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많습니다. 똑똑한데 좀 책을 못 쓴 케이스예요. 좀 아쉽게. 우리나라 정서에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조금. 그런데 미국 정서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은 도움이 또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함께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능력이 설득력인데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두 배가 뭐예요. 잘하시는 분들은 몇 배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설득력이 올라가면 어떻다? 삶이 수월해진다. 설득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피곤 그 자체다.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지금 피곤하시죠? 그러면 설득력이 약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 설득력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책에서 굳이 설득력이 주제가 아닌 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은 계속 어떤 인지심리학적인 측면 행동경제학적인 측면 뇌과학적인 측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런 건 제가 이렇게 이 책은 제가 앞으로 이 책이 사실 좋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면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네요. 솔직히 보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을 너무 극진히 생각하니까 무조건 읽어보십시오. 책 파니까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지만 여러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서점에서만 읽어보셔도 좋고 서점에서만 읽어보셔도 좋고 아무튼 이 책은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까지만 스터디언으로 했고 시간 나면 독서연구소에서 4, 5편 더 찍을 수도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데이터가 좋은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설득력을 올리는 어떤 중요한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겠다고 약속하면서 저는 이제 주말에 오로다 데이가 있거든요. 신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갑자기 연결이 되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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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도 살피고 여러분들 만나고 여러분들도 옆사람 교감도 하고 발표자 얼굴도 보고 그게 거기서 박수 치는 거 듣는 거랑 그 호흡이랑 실제로 와본 거랑 안아본 거는 그냥 제가 볼 때 10배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DS 다이어리 사용자분들은 다 이게 일단은 지금 이번에는 단톡방을 대상으로만 오로다 데이는 단톡방 대상으로만 아마 하기로 했을 거예요. 단톡방이 지금도 모두에게 PDS 사용자에게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여 목적으로도 그냥 신청을 하시면 돼요. 참여 목적으로도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다 오픈을 하면은 경쟁이 항상 치열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단계단계 순서를 두는 거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이번에 좀 괜찮았어요. 신청 자체가 너무 복잡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더 많이 나와봤습니다. 오로다 데이는 몇 번 더 있을 거거든요. 올해 한 번 더 있나?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씽큐온도 오프라인에서 빡독 같이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많이 참여해보시면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행사를 열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냥 그런 거에 많이 참석을 해보시면서 교감을 더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